동해안 가정 바다로 뛰어가자 안아자 푸른 바다를 시원한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가보자 구름 너머로 멋진 이야기가 펼쳐진 이곳에 더운 여름에서 벗어나신 나는 울산에서 여행해보자 시원한 바람 따라 목마껴 따라가고 다른데 웃을 수 모두의 발걸음을 멈춘 초 풍경 속에 시간은 흐른다 아슬아이 퍼지는 불빛의 향연 우린 두근두근 가슴을 뛰고 휘한 찰란탐이 말하는 역사 대한민국 경쟁길 문지인 문산 우라차차 우라차차 울산을 여행하자 안아자 푸른 바다를 시원한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가보자 구름 너머로 멋진 이야기가 펼쳐진 이곳에 더운 여름에서 벗어나신 나는 울산에서 여행해보자 안아자 푸른 바다를 시원한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가보자 구름 너머로 멋진 이야기가 펼쳐진 이곳에 더운 여름에서 벗어나신 나는 울산에서 여행해보자 한국의 Coronavirus 가 Dra bath 로맨은 contexts 선미 group 表示 부끈 아빠 님 놀 집 알